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강추위로 곳곳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습지인 창녕 우포눕도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최용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생명의 신비로 가득했던 우포눕이 한겨울 침묵의 시간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몰아치는 동장군의 기세에 며칠 전부터 가장자리가 얼기 시작하더니 현재 늪의 70% 정도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서 있을 정도로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우포눕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것은 올겨울 들어서 지금이 처음입니다. 얼어붙은 면적이 늘어나면서 많은 철새가 넙을 떠나 개체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철새는 수심이 깊어 아직 얼지 않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추위를 뚫고 찾아온 관광객들은 가까이에서 철새를 볼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추워서 지금 잘 안 보이죠. 얼음이 얼어가지고 철새를 보러 왔는데 지금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파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음 왕국으로 변한 우포눕의 겨울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